강서구가 디지털 시대, 현명하게 아이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집으로 온 강서학부모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25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이번 강서학부모아카데미는 지역 내 7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을 모집합니다.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만원입니다. 강의는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주제는 나와 자녀의 성격 유형 진단과 해석법, 성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가족 소통법 등으로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평생학습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